왜 이제 말해주셨어요? 왜? 나도 해야지! 저 스키 찹찹 발라야 돼요? 4번이나 했잖아요. 아니야. 4번이나 했잖아요. 아, 했잖아요. 제가. 예스지? 난 예스. 신지알 없는데? 신지알 없는데? 아, 큰일났네. 아, 그런 거 있어요. 아니야, 나중. 아, 근데 저, 저거는 진짜. 난 뭐지? 엄마, 너 이 페자야. 수고하니 먹으라고. 아, 여기서 줘야지. 분명히 멤버서 가집니다. 아, 이거지 형. 무슨 색? 이런 느낌이지. 우리 자랑.